카카오 프렌즈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화창한 주말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열고 한껏 기분을 내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다. 타득하다. 타이핑할 때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경쾌한 리드감은 한주 내내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싹 해소해준다. 이럴 때 쓰기 안성맞춤인 신선 키보드가 출시되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껏 설레게 만들고 있다. 최근 카카오 IX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레트로 미니 무선 키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프렌즈 공식 홈페이지 카카오 프렌즈의 대표 캐릭터인 라이언과 어피치로 꾸며진 해당 키보드는 카카오 프렌즈 팬들을 심쿵하게 하는 깜찍한 비주얼을 자랑한다. 봄날의 벚꽃을 닮은 분홍빛으로 물든 어피치 키보드는 맨 아래 어피치가 좌판 위로 슬쩍 얼굴을 드러내며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 파스텔톤 하늘색으로 꾸며진 라이언 키보드는 은은한 색감으로 덕후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부문이다. 카카오 프렌즈 공식 홈페이지 카카오 프렌즈의 신상 레트로 키보드 시리즈를 본 우리꾼들은 보기만 해도 지름신이 강림할 것 같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해당 제품은 카카오 프렌즈 매장을 포함한 오픈마켓 등에서 33,0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비염으로 중무장한 카카오 프렌즈 키보드를 마련해 따사로운 햇볕이 스며드는 어느 봄날 야외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